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저는 강한 추진력과 활동력을 갖고 있습니다. 저희와 비슷한 파지주시의 엘주필리스가 들어올 때 저는 왜 양주는 안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역의 각종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. 모든 후보들이 기업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 이용규는 다릅니다. 대안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이 양주경제자유구역 추진입니다. 저의 강한 추진력과 대외협력을 통하여 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저 이용규에게 힘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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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